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 바다도 가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은혜에 충만한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